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밥은 살러가지 않는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아침밥을 먹는 것이 좋다, 먹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아침밥을 먹으면 오히려 살이 안 찐다라고 얘기하는 연구의 결과가 하나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또 아침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 제가 오늘 저 나름대로 6가지의 기준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요. 독일 리백대학교 연구진이 20대 남성을 유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아침 식사 동안에 1000칼로리를 줬습니다. 많은 칼로리를 줬죠. 그리고 저녁에는 500칼로리만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를 꾸준히 하면서 대사되는 열량을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또 똑같은 기간 동안에 이번에는 반대를 해서요. 아침에는 500칼로리, 저녁에는 1000칼로리를 주면서 똑같이 대사되는 열량을 측정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요. 아침에 먹으면 더 많은 열량이 소비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침에 먹는 밥은 저녁에 먹는 밥보다 살이 덜 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이 겨울 16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과 연구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 연구 단점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당연히 아침에 먹은 칼로리는요. 낮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빨리 소모가 되기가 쉽죠. 저녁에 1000칼로리를 먹게 되면 저녁에 활동을 적게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살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왕 실험을 할 거면 아침과 저녁을 할 게 아니라 아침과 점심으로 해서 비교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주장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침밥은 그렇게 살이 많이 안 찌는 식사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굉장히 많죠. 사실 공복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서 간협자 단식을 하는 경우에 훨씬 더 건강에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토파지라고 얘기하는 개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자가포식을 하면서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공복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을 먹든가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한 끼를 굶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나온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40세부터 79세 사이에 약 7200명을 이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가장 낮은 경우가 아침을 얼만큼 먹느냐를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먹는 그룹이 가장 건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침을 먹는 것이 맞는 것인가? 먹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많은 연구 결과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그것들을 다 검토한 결과 딱 6가지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아침을 반드시 먹어야만 우리 건강해진다. 이것은 틀린 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기준은요. 아침을 안 먹었을 때 만약에 오전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몸이 힘들다. 그런 경우는 아침을 먹는 게 맞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끼를 다 챙겨 먹어도 내가 먹는 칼로리가 과도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이 있으면 세 끼를 다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라든가 점심 때 아침을 먹음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라면 말이죠. 그런데 점심 때나 저녁 때 조절할 수가 없고 많이 먹는 사람이라면 아침을 굶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준은요. 세 끼를 다 먹되 12시간 안에 세 끼의 식사를 다 끝낼 수 있다면 아침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식사를 했으면 저녁 6시까지 식사를 끝내는 거죠. 반대로 아침 10시에 식사를 했으면 밤 10시까지 식사를 끝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식사가 12시간 안에서 몰아서 할 수 이만 있다면 세 끼를 다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시할 기준은요. 만약에 밤늦게 식사를 했거나 야식을 먹은 다음에는 그 다음 날 아침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것이 좋겠다. 공복 시간을 최소한 12시간 이상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준은요.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들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있거나 또는 당뇨병이 있거나 또는 망선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당연히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을 먹는 것이 좋으냐 먹지 않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간단하게 여섯 가지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그동안 봤던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니까 꼭 실천하신다면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아침 식사 자신한테 맞게 하시고요. 그리고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